배설물과 함께 방치된 개와 고양이, 거기에 이미 숨진 사체까지 뒤섞인 채 40여 마리가 한꺼번에 발견됐습니다. 동물을 보호해준다던 펫숍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곳을 믿고 반려동물 맡긴 보호자들은 입소비나 치료비 명목으로 많게는 수천만 원이나 뜯겼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마당 곳곳 배설물과 함께 방치된 강아지들이 보입니다. 한켠에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동물 사체도 있습니다. 건물 안 널브러진 옷가지와 이불 사이사이 고양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난 2일 동물보호단체가 이곳에서 구조한 개와 고양이는 40마리가 넘고 발견된 사체만 3마리였습니다. 이곳 운영자는 잠적한 상태입니다. 관할 지자체는 이 보호소가 반려동물이나 구조동물을 보호해준다며 입소비 등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물 판매 허가를 받은 펫숍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거래한 정황도 지자체에 발견됐습니다. 구조한 새끼 유기묘를 맡겼던 박모 씨는 새 입양자를 찾아주겠다던 펫숍의 실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펫숍 운영자가 고양이가 아프다며 수술비를 요청해 2천만 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고양이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료비, 입소비 등을 수십에서 수백만 원씩 돈을 보낸 이들만 최소 10명. 지자체는 불법 동물 판매와 동물 학대 혐의 등으로 경찰에 이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희입니다.